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축구 세계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토트넘 호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최근 경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축구 팬들에게 많은 감동과 흥분을 선사했는데요. 이번 16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은 뉴캐슬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팀에게 귀중한 3점을 안겨주며 리그 순위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연속해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그의 빼어난 골 결정력과 도움 기록은 토트넘 팬들을 열광케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한 골과 두 도움을 기록하며 경기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활약은 토트넘의 공격진이 폭발적으로 활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상황은 다소 달랐습니다. 최근 에버턴전에서의 완패 이후 이번 경기에서도 4골을 허용하며 큰 충격을 받았죠. 이로 인해 구단주를 포함한 뉴캐슬 수뇌부는 언론을 통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한 팀으로서 선수들과 지도진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막혀 리그 7위를 겨우 유지하는 뉴캐슬의 상황은 분명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지만 뉴캐슬을 상대로 4대1로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이번 승리는 토트넘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이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그는 91분 동안 활약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그의 위치 변화에 대한 일각의 의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윙어로 배치하여 전술적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기술과 전략은 경기장에서 눈부신 빛을 발했는데요. 그의 부상 우려는 다행히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왼쪽 측면에서의 활약은 더욱 빛났습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낮은 크로스는 상대의 팀인 뉴캐슬의 수비를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패스는 우도의 이야기 런 트리피어를 제치고 토트넘의 선제골로 이어졌죠. 손흥민 선수의 이날 경기는 마치 화려한 무대 위의 주연 배우와 같았습니다. 그는 왼쪽 측면에서 트리피어를 속이며 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고 그의 컷백 패스는 히셀 이송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팀을 2-0 리드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전반전에만 일어났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후반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40분경 그는 또 다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의 세 번째 골을 도왔습니다. 이때 그의 직선적인 침투와 로셀소의 간결한 패스는 손흥민 선수가 1대1 상황을 맞이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뉴캐슬의 골키퍼가 손흥민에게 과격한 태클을 시도했고 이는 페널티 킥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페널티 킥을 성공시키며 스코어를 4-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의 리그 8번째 골이자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의미하는 중요한 골이었습니다. 그의 이날 활약은 맨 오브 더 매치 선정은 물론 최고 평점까지 부여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풋볼 런던, 소파 스코어 등 다양한 매체들도 그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며 그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기술과 전술적인 이해도는 모든 경기에서 빛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는 경기 후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는 피해서 뛰고 있으며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항상 발전하는 팀을 지켜봐 달라라고 말하며 주장으로서의 끈질긴 의지와 진취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중 트리피어와의 대결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그의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트리피어를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라고 칭하면서도 경기장에서는 친구가 없다라며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멘탈리티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를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감독은 손흥민이 경기 초반부터 우리 팀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공을 가질 때마다 긍정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과 마무리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감독은 또한 손흥민을 다시 좌측면으로 돌리면 우리 팀이 골을 만들어낼 더 많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의 다재다능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팀 내부는 불안정한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에디 하우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득점할 기회는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원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수들의 육체적인 피로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확신 부족을 지적하며 팀이 직면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우 감독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진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며 팀의 전력 향상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최근 행보와 그들의 팬들의 반응은 축구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큰 금액을 투자한 뉴캐슬의 수뇌보는 결과에 대해 분노를 표했는데요. 특히 이브닝 스탠다드에 따르면 뉴캐슬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핵심 자원 대부분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 결과들의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이 자금을 제공한 빈살만 왕세자 측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것이 이적 시장에서의 실패가 아니었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을 상대로 3득점을 기록한 것은 뉴캐슬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많은 현지 팬들은 축구, 커뮤니티, 레디어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는 오늘 소니의 맨 오브 더 매치가 모든 결과를 말해준다며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희망했던 것이 단순한 바람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수뇌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한 토론도 뜨거운데요. 일부는 그가 토트넘에서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가 토트넘의 아이콘이자 불멸의 전설로 남아 팀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은 손흥민 선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축구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EPL 사무국은 12일 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3-2024시즌 정규리그 16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베스트 10위를 뽑아 발표했다. 레전드 앨런 시어러가 선정하는 2주의 팀에서 아쉽게 손흥민의 이름은 빠졌지만 뉴캐슬전에서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 득점에 성공한 히샤를리송과 우도기가 베스트 10일에 포함됐다. 손흥민은 11일 뉴캐슬전에서 전반 26분 우도기의 선제골을 돕고 전반 38분에는 히샤를리송에 추가 골까지 어시스트했다. 후반 40분에는 자신이 유도한 페널티킥을 직접 득점으로 연결하는 등 한골 이도움의 활약으로 4-1 대승을 이끌며 토트넘의 5경기 연속 무승 1무사패 탈출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하지만 베스트 11에는 뽑히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베스트 11을 선정한 시어러는 우도기에 대해 뉴캐슬이 그의 움직임을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고, 히샤를리송에 대해선 뉴캐슬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했다. 두 골을 터뜨리며 센터 포워드로의 복귀를 정당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16라운드 베스트 11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0 대승을 거둔 본머스 선수가 3명이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